우유빵 갖고 너나요? 먹어 손가락 먹을 거야 우유 안 먹고 뭐해? 지효야? 뭐해, 아들? 우유 먹어야지 응 그렇지 잘한다, 우리 아들 아이쿠니 아이쿠니, 우리 아들 너무 잘해요 아이쿠니 배불렀죠? 갖고 놀아 응 배가 부르셨습니다 배가 부르셨어요 잡아줘 배가 부르셨어요 배가 부르셨어요 배가 부르셨어요 배가 부르셨어요 꾹 킥킥 다 먹을게요, 엄마 킥킥 너무 신나요, 엄마 너무 신난다고요 우유는 안 먹나? 우유는 안 먹나? 아이쿠니 놨어 놨어 어이쿠니 그리고 우유가 아이쿠니 으 아이쿠니 알 수 있다 ㅎㅎㅎ 웃겨 이게 그치 웃겨 나 웃을 때 이빨 보이는데 너무 귀여워 도자 어! 이빨 보하게 귀여워 이빨!! 지우 이빨 보이시나요? 지우 이빨 너무 귀엽습니다 발가락은 여기 올리고 먹을까요? 발가락! 발가락! 으흐흐 어? 아이고! 아이고! 발가락은 여기 올리시구요 배불러? 너무 많이 안 먹어도 되는데 너 이유식 많이 먹었다 빨리 땅 아이고 아 진짜 이빼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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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으흐 흐흐흐흐 흐흐흐 응가 응가? 응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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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 이쁘니 아유 우리 지유 이쁘니 함께 할 수 real 마지막 clearing 해준이 førадцат! slapping 아직 그만 먹고 싶으면 그만 먹어도 돼~? 음 음 음 뭐해 아들 뭐해? 너 너무 귀엽다 진짜 배가 불렀어요? 어머나 지우가 지금 배가 불렀어요? 아주 배가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 지우님 고기를 먹을 거야? 고기에 우유가 있어? 엄마 여기 뭐가 안에 있어요 나 안에 있는 거 먹을래요 그래서 고기 먹을 거야 안에 뭐가 있는데요 엄마 탐색 중이야 우유 뼈 탐색 중이야 우유 뼈 어이구 놀랬지 이거 뜨면 엄마가 주워줄게 이거 잠깐만 아들 그렇게 하면 떨어지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하면 뿅 떨어지는 거라고 알았어요? 뿅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뿅 없어져 네 없어지면 뭐해 다시 나타나는데 그쵸? 더 먹을 거야? 아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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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리지? 먹고 자면 좋겠는데 조니 이제 먹어볼까? 빼줘? 눈 너무 빼면 조니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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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졸려 응 아주 졸려 자 자 아이고 어구 우리 아들 더워서 땀나네 더워? 많이 더워? 어떻게 위만 오니까 땀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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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드릴게 뭐 아 어쩌냐 땀이 그렇게 나는데 응 그 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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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